카드 모양 총 4가지가 있거든 여기 있는 친구가 하트, 스페이드, 클러버, 다이아 중에 하나만 생각해 봐 말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만 하면 돼 그리고 숫자는 1부터 10까지 있거든 JQK 빼고 하나만 생각해 줘 너가 생각한 카드는 친구들을 몰라 너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잇으로 여기다 붙여서 적을 거거든 말을 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적을 거야 여기다가 딱 한 번만 설명할 거잖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하트를 생각했다면 H라고 적어줘 클러버는 C, 스페이든 S, 다이아몬든 D 어렵지 않죠? 그 카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적어주고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게 포스트잇은 떼서 주머니에 넣어줘 쓴 다음에는 제가 안 보게 뒤돌아서 친구들이랑 전부 다 확인해요 어떤 카드 썼는지 확인해 썼어요? 포스트잇 떼서 접은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줘 그러면은 카드에 너가 생각한 카드를 적었으니까 어떤 카드인지는 몰라 여기 있는 친구는 다 알지만 형은 몰라 안 봤으니까 이 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생각한 카드를 맞출 건데 에이 말도 안 된다 카드박스 장 갖고 있고 뒷면을 보면 카드가 전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뒷면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아까 골랐던 카드 뭐 있어로 생각해 줄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한 절반 정도만 떼줄래요? 카드? 그리고 여기 안에 펼쳐서 있는지 확인해 봐요 카드 친구랑 같이 맞나? 확실해? 거기에 맞을까? 확실해? 있나 봐요 올려줘 올려줘 그 다음에 너 카드 섞을 줄 알아? 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섞어줘 마음대로 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섞어줘 마음대로 네 그리고 카드를 한번 찾을 건데 네 고른 카드를 한번 찾을 건데 네 아 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고른 카드 이 카드죠? 아닌데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백지 카드 이 백지 카드가 착한 사람들 눈에는 아까 골랐던 카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한 카드로? 보여요? 네 완전 보이는데요 보여요? 제정신 아닌데? 손 맞죠? 손 맞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아까 생각한 카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여요? 안 보이죠 하하하 저는 불쏘네요 하하하하하 백지 카드를 움직이지 않게 여기 층과 잘 눌러줄래요? 그대로 있어요? 설마 무서워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펴줄래요? 이렇게 위로 올려줘 형이 너의 손을 이렇게 맞닿아주면 너가 이제 텔레파시를 보내줄까요? 형한테 텔레파시요? 어 손을 통과해서 너의 생각을 읽을 거거든요 네 먼저 모양을 먼저 보내줘 고른 카드의 모양을 보내줘 이미지를 보냈어? 異 직원이 Kanye의 모양이 plu 빨간색과 검은색 bleach 그리고 이 모양은 여자들이 많이 고른 하트 맞아 빨간색은 다이아몬드 striking 하트 너의 모양은 다이아몬드 뾰족한 느낌은 아니고 둥글둥글한 느낌이야 하트 그리고 카드 숫자는 1부터 13까지 있거든 숫자를 보내줘 텔레파시를 숫자를 보내줘 텔레파시 됐어요 내려 본인은 너무 순수해서 생각을 읽기가 쉽거든요 하트 8 하트 3 오! 더 신기한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한거 맞아요? 네 제가 손을 맞다할때 그냥 맞다한게 아니라 이 카드를 바꿨거든요 팔을 통과해서 텔레파시를 읽은 다음에 스페이드2로 바꿨거든요 느껴졌어? 아니요 신음을 좀 확인해봐 스페이드2로 바꿨어요 스페이드2로 긴힘 스페이드3로 나아 스페이드2로 재활음 스페이드2로 오픈 스페이밍 스페이밍 아래 스페이드2 스페이드2로 이거 봐야겠다 아까 백지였는데 숫자는 1부터 13까지 있어 A부터 K까지 높은 숫자도 아니고 나는 숫자도 아니야 근데 이 카드는 여자들이 많이 고르는 카드야 하트 8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야 빨리 와 아니야 안 끝났어 중간에 눌러줘 잘 봐 여기에는 아까 백지 카드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맞닿을 때 여기에 카드를 바꿨거든요 맞닿을 때 좀 약간 느낌이 이상했죠 팔을 통과해서 여기 카드를 제가 바꿨어 제가 체인지라고 신호를 좀 확인해 봐 아 아 주워 빨리 주워 왜 왜 아 아 카드 모양을 잘 생각해서 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제가 맞출 거거든요 약간 신천지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약간 마술 마술 하나님의 교회 잘 봐요 아까 걸렸던 카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줄래요 머릿속에 있는 카드를 한 장 뺄게요 여기 있어 보여요? 아니요 계속 생각해 줘 생각하고 있어요 스페이드3 계속 생각해 줘 가고 있어 스페이드3을 중간에 그대로 넣을 거예요 네 신호를 주면 아까 백지 카드였죠 확인해 봐요 우와 진짜 놀라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아까 생각한 카드로 보이기도 하는데 보여요? 아 진짜 보여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딱 생각나는 카드 머릿속으로 하나만 생각해 봐 하트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말을 하지 말고 생각만 하라고 다시 생각할게요 내가 잘못 왔다 하하하하 생각해 줘 리액션 싫어하냐 하하하하 우아 영상 영상 찍고 있다니깐 우아 다시 한 번 할게요 야 야 일어나 으하 잘 잡혀줘 야 조금빛이다 안되겠어 오케 오케이 오케 조금빛 오케 그런거 알아요? 텔레빡치 보내고 이런거? 손비를 펼쳐줘 제가 손을 맞닿아주면 방금 골랐던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영상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았죠? 남자랑 손을 잡아볼 적이 없어서 느끼는거 아니야? 아니요 다음엔 진지하게 중간에 이상한 생각 하지말고 뭐하는거야? 쇼킴 채널 좋아요 눌러주세요 쇼킴 채널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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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얘들아 잘가 안녕히계세요 그래